해법 영어 교재를 분석하고요, 저희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지를 분석해서 그 자료를 우리 YG 해법 영어 교실 친구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해법 영어 교실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YG 해법 영어 교실 신지희 원장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저희 교실 친구들이 수업 시간만큼은 제 목소리 때문에 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지역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건물 밖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아예 손을 붙들고 저희 교실로 찾아오셔서 반강제적으로 입회하시고 가실 정도였습니다. 해법 영어를 만나기 전까지는 천재 교육이 책 많이 파는 기업이구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해법 영어 교실을 만나면서부터는 천재 교육이 책을 정말 잘 만드는 기업이구나. 영어 교과서 점유율 1위 기업답게 천재 교육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해법 영어 교재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고요, 자기 주도 학습에 딱 맞는 교재로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복합, 다북스, 그래머 동영상, 파닉슬랜드, 중등문제은행 등 우리 아이들이 흥미롭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부가 학습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실의 90% 이상 되는 회원이 소개를 통해서 입회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실 40% 정도 되는 친구들이 5년 이상 된 장기 회원들이에요. 오랜 시간 믿고 따라와주는 친구들, 오랜 시간 믿고 맡겨주시는 부모님들이 저희 교실의 자랑이고요, 정말 움직이시는 홍보부장님이셔요. 박해법, 정교 1등, 정교 2등, 영어 스피킹왕 이런 별명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요, YG 해법 영어 교실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희 교실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숙제를 의무화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숙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눈에 보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에 학습 태도왕, 실력 상상왕을 뽑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있어요. 학습과 연계되는 학습 이벤트를 연 6회 진행하고 있고요, 스토리북 동시통역 콘테스트, 스토리북 독서 감상문, 동사 3단 변화, 바북스 20권 읽기 도전 이런 학습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실은 쿠킹데이, 마켓데이, 할로윈데이, 외부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요,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올리면서 영어 학습에 더 즐거움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일 텐데요, 결국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해법에 몸담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퇴근해서는 해법 영어 교재를 분석하고요, 저희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시험지를 분석해서 저희 와이즈 해법 영어 교실만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료는 저희 친구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어가면 제 그림자도 천천히 걸어서 따라오고요, 제가 열심히 달려가면 제 그림자도 열심히 따라 달려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느슨해지면 저희 친구들도 덩달아 느슨해져서 영어 학습에 흥미와 열정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즐거워하고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저희 친구들 역시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되고요. 해법 영어 교실은 걸어가면 걸어가는 만큼, 달려가면 달려가는 만큼 그렇게 그림자처럼 정말 정직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